와 우리 김조사님 여기저기 바쁜 가운데 다니시다가 결국 한수했다 이거 사자로 보여요 월 이상 사자될까 톡으로 날아왔네 한수 한수면 되죠 군이 음내권의 강 아 지금 이 포인트가 계속 살아나고 있네요 무조건 가야되는 이 포인트 좋은 포인트 차박이 가능한 포인트 우리 군이에 거주하는 우리 김조사님 10월 2일 군이 위창강 소식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